1. 구약의 내용 사실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있어서 우리 성경의 66권과 같은 내용과 비슷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법 또 그거에 대한 규칙과 징계 그걸로 인하여서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교훈과 심판도 있지만 40장으로 넘어오면 27장 정도 분량을 차지하는 66장까지가 거의 보금적인 내용이에요. 신약에 해당하는 그러면서 60장에 딱 오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워야 될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이 회복했을 때의 영광 그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엄청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과는 비교되지 않을 나중 영광이 더 큰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파수권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쉬지 말고 외쳐라. 언제 뭐 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는데 찬송받게 해야 되겠는데 그 예루살렘이 찬송받기까지 쉬지 말고 해. 너희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내가 너를 성벽에 예루살렘이 성벽이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나라를 지켜야 될 수도이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거겠죠? 한 국가를 지키고 도시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일에 누가 담당하느냐 하면 성벽에 세워져 있는 파수권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낮으로 파수권으로서의 밤낮으로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성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선포해라. 그 하나님이 기억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또 기억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파수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방송국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뉴스든 아니면 음악이든 아니면 또 정말 실제적인 이런 설교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선포되는 그곳에 정의가 살아날 것이고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 민족이 한 국가가 더 나가서 세계가 열방이 살아나갈 수 있는 메시지여 또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목회자들 못지않은 정말 그런 사명으로 쓰지 않으면 단지 그럴 분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단지 내 직장으로서 내 밥벌이야 라고 생각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참고로 고등학교를 1위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1위에 있을 때의 CBS 전주로 이사 오기 전부터의 CBS를 압니다. 그때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들이 거기가 기도했거든요. 그 기독교 방송이 2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제가 70년대 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녔는데 그때 참 어려웠잖아요. 그때 우리가 대학생들 언니들과 함께 고등학생들 또 심지어 교회 많은 집사님들 이렇게 제가 직영교회가 모교회인데요. 거기서도 참 많이 가서 기도했어요. 거기 또 교회 안에서도 매일같이 CBS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학창시절이 나요. 그래서 정말 이 방송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한 천국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지금 나는 천국을 대표한 대표선수로 뛰고 있어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밥을 굶고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멈출 수 없어라고 하는 소리가 아마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내가 이번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라는 심정으로 전해요. 내가 이 설교를 전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전하자. 그 심정으로. 그래서 다 전하자. 그러다 보니까 단점도 있어요.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마지막이라. 못하고 가면 어쩔까. 이런 심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조금만 작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에는 아 이거 나 마지막인데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음 주도 있는데 좀 생각에 차이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순간에 쓰든 그게 새벽 기도회든 아니면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아니면 정말 신방을 가서 한 가정을 위해서 예배드리든 내가 이 설교를 끝나고 이 다음 시간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꼭 이것만은 틀림없이 전하고 가야 돼. 그런 심정으로 제가 전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렇게 전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한 생명 아니면 정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심정으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그리스도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하늘나라의 방송국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서 그 생명을 세우고 그리고 그 생명들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 마음 깊게 있지 않는다라면 조금 힘들 거예요. 세상 방송국도 그렇게 화려한 방송국이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이 방송국이 세상과 비교해서 작을지 모르지만 단 한 명이 내가 여기 서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깊이 잃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 전하는 이 방송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정의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돼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주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자 라고 하면서 1분의 1초만이라도 주님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한 시간 내내 주님 생각하고 동행할 수 없다 한 날지라도 1분의 1초씩 그러면 1시간이면 60번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그분을 한 번씩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온전해진다고 생각하자. 내가 지금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도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생각 속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1분의 1초씩만 바라본다면 또 다시 1분이 되면 1초 또 1분 1초 그러면 한 시간에 60분 바라볼 것이고 하루이면 600번 이상을 주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겠으며 어떻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으며 어떻게 죄짓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겠는가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 우리가 성자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어떤 큰 업적을 세우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 주님과 같은 생각을 주님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옆에 보고 있다면 우리는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사기칠 생각을 하겠고 거짓말할 생각을 하겠고 다른 이상한 음란 영상을 볼 수 있는 생각을 하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주님과 같은 삶으로 닮아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프랭크 드박이라고 하는 성교사님 필리핀 성교사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1분 게임이라는 책 속에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진짜 똑같이 써놨더라고요 1분의 1초씩만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다른 거 말고 어떤 큰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까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일주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을 불러보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말씀을 보든 아니면 그냥 묵상을 하든 주님 생각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자 그러다 보면 잃어버렸다가도 주님께로 한 발짝 다가올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저희가 이제 송구영신이 들이면서부터 그걸 하면서 이제 우리는 구역이 아니라 세리라 하는데 같이 나눕니다 내가 하루 동안 1분의 1초씩 주님을 몇 번쯤 바라봤고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그리고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떤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라고 하는 거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는 얘기 그거였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냥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조차도 내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거짓말 못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군가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또 그런 삶을 전염되어져서 전니되어져서 또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간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않겠는가 어차피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자고 무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려면 주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가정주부로서 살림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는 일이든 내가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 곳이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있는 이 현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는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네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대개 기도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어쩌면 성경책 자체가 기도의 책이라고 해도 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성부 하나님의 기도 성자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도 또 사도들의 기도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기도 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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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져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기도는 빛이 있으라 기도는 우리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님 안에 그리고 사도들 안에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나도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살아라고는 말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해도 또 살아라고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 없지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셨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제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로하여금 쉬지 않으시게 하라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좀 강해요 개혁 개정성경은요 못하게 하래요 하나님을 막으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무튼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얼마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부르짖어라 묵상해라 읍조려라 쉬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라 하는 것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기도해야 된다 알든지 모르든지 뭐 임금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가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대상도 많고요 기도해야 될 영역도 많고요 기도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밖에 없는 없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근데 때때로는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앞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조금 뭔가 실력이 좀 쌓아지고 뭔가 좀 갖고 소유가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라기보다는 내가 좀 어떻게 해보고 내가였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이게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에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라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지요 첫째는 우리 마음을 좀 맡겨드려야 되겠지요 어떻게요? 그분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양보해 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방송하시면서 기도하시겠지요? 어떻게?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고 우리는 때때로 꼴보기 싫은 사람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성격도 별로고요 품행도 별로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은근히 마음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 근데 성경에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는 거기가 다 축복의 메시지들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초하고 설탕하고 해서요 파리를 잡는게 식초보다 설탕이 더 많이 잡으는데요 달콤한 것에 더 많이 끌리나 봐요 어쩌면 우리는 식초로 좀 한번 맛바라 하고 싶어요 너 고생 좀 해봐야 좀 버릇고치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쓴소리하고 충격먹게 하고 싶은 충격욕법을 더 많이 쓰고 싶은게 우리 속에 은근히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설탕처럼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격려와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할 때 더 많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여러분 이 방송으로 수많은 전파를 내보내지만 전파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텔리파시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파가 누군가로부터 우리도 받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향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서 불평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불평의 마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더 이상 발전도 변화도 없다는 연구를 해내신 분이 계세요 예 라인 교수라고 하신 그런 노스 샘플라시스 그 대학인가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약 한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스물다섯 장의 그림을 가지고 서로의 텔리파시를 어떻게 통하는지 연구했어요 이 옆에 사람한테 그림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 스물다섯 장의 그림을 저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맞추는 걸 보니까요 물론 한 장도 못 맞춘 사람도 있지만 스물다섯 장의 그림을 다 맞춰낸 사람이 있었어요 몇 번 시도하니까 처음에 못 맞췄던 것이 몇 번씩 시도하니까 여기에서 컵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전혀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글도 보낸 적도 없고 말도 한 적도 없고 그냥 내가 B라는 사람을 상상하면서 저 사람에게 컵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나중에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랬더니 어 나 컵 생각하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에 그런 마음이 있네요 성경 말씀에 네 마음에 품은 생각이 너의 현실이 된다고 우리 자문에 너무나 많은 그래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가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합니다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내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누군가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충고적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방송하고 있는지 저는 설교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설교할 때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 저 교인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이 설교로 좀 충격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너 안 돼 이렇게 그리고 교인들을 살펴보니까요 변하는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아 목사님이 나를 오늘 쳤어 설교로 제가 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아 나 목사님한테 혼났어 제가 혼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고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혼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어 이런 이런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망할까봐 변화되어서 나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있다면 10%도 안 되더라는 거지요 제가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게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보자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 기다리고 계셔 얼마나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생명에 핏값을 주면서 까지 사랑하셨어 돌아오기로 축복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힘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하나님 붙잡아보자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 너는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놀라지마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나의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과거에 어제까지 잘못했지만 이미 과거는 지나간 거야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주문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로다 너 새거야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새것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네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그러면 너 죽어 너 그러지마 그러면 죽으면 죽지 뭐 그랬던 사람이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 우리 인간 할 수 없는 게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한번 일어서보자 그게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그렇게 말할 때 울면서 그랬어요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안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목사님 말대로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게요 와 뒤통수 얻어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왜 그렇게 우리는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말보다는 좀 이렇게 까시처럼 그렇게 해서 아프게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예루살렘이 세워져서 찬송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내어서 정말 오뚜기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나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일어나 보지 하나님이 일하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창피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찬송받기 원하신대 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질 수 있었으므로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한 것밖에 없었노라고 한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까지도 고쳐서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하시고 또 믿으시고 계속 살려내는 CBS 방송국이 되기를 간절히 지혜롬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